앵클린닷컴이 여행매 생활부문 최고의 웹사이트로 선정됐다. SK에너지 대표 신원철의 앵클린닷컴 WWW 인클린 KAM은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코리아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에서 정보 및 서비스 분야 여행, 생활, 기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2008 코리아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는 올해 웹사이트, 디지털 광고 마케팅, 디지털 UI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나타낸 기업, 브랜드를 선정해 수상하는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다. 선정 절차는 80여 명의 심사위원회 채점을 통해 1차 심사를 진행했고 학계, 경제계, 크리에이티브 분야 등 국, 내외 외부 전문 심사위원회 2차 심사를 거쳐야 한다. 웹사이트 분야에서 기업 및 홍보, 제품 및 브랜드, 금융, 유통 및 창거래, 정보 및 서비스, 공공 및 교육 등 42개 부문을 선정했으며 앵크린닷컴은 정보 및 서비스 분야 중 여행, 생활, 기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앵크린닷컴은 자동차 정보 외에도 자동차로 누릴 수 있는 생활정보도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추천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부터 여행 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통학적으로 제공돼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앵크린닷컴의 관계자는 자동차 정보는 물론 자동차로 누릴 수 있는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생활정보까지 제공해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09년에는 더욱 알찬 자동차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앵크린닷컴은 드라이빙월드 앵크린닷컴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4월 새롭게 꾸며 자동차 전반의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생활 포탈 사이트다.